음악 오늘은 가야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밸런스 게임 한 질문에 두 개의 답을 주어서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선택지가 고르기 힘들 만큼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해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기 지금 답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5초 정도 생각하시고 딱 이거다 싶은 것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정답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은 1번일 때는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일 때는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어느 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손, 2번은 왼손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양손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시작합니다 질문 1 둘 중에 하나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끝없이 잔소리하는 배우자 평생 중이병에 걸린 자녀 자 빨리 손 드십시오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저는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더 좋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1번 성격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2번 성격은 안 좋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 자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안 드시는 분은 뭔가요? 네 자 3번입니다 직장을 구해야 한다면 1번 돈 많이 주는데 싫은 일을 하는 직장 2번 돈은 적게 주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장 오 네 현실적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하기 싫지만 돈을 많이 주면 삶이 편하니까 여전히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작지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삶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수많은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출생,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 그래서 B와 D 사이의 C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필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의 설교 제목이 길을 잃은 당신에게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다시 길을 잃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두 번이나 길을 잃었으면 이번에는 길 좀 찾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길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히브리사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어서 이 두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만난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로 알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종교와 이단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공격하고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죄삼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에 속고 계신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과 신앙의 거짓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국 14장 6절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도 성도가 가야 할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이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길이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셨고 그들의 삶 자체가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길로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이 그들의 배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였던 마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가고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자라고 하면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만을 제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무언가를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앞절인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절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팔아 넘긴 제자는 가론 유다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열성적이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히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일에 관여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 공동체는 큰 두려움에 쌓이면서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죽음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위한 거처 하나님의 집에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아래 종로를 타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면 그때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3절과 4절,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르지 않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죄와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른다 늘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은 뭔가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늘 뭔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3년 이상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3번 정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던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몰라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하고 흔히 표현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귀등으로 들은 거죠 잘못된 거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걸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저는 이 3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1절과 22절이 있는데 21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불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으면 그 말의 진위를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의 뜻은 꾸짖듯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 안에 있던 내면 안에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물어야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사람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31절은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하시죠 그럼 32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으면 깨달으려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흥미롭죠 묻기를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걸었죠? 예수님에게 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죽는데요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들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겠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묻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 어떤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기 싫어서 제자들은 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놓지 못했던 그 좌절감과 어떤 것에 대한 좌절과 상실감입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까? 이 세 번째 질문과 답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20장, 19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때가 그때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 그때의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청탁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신다면 우리 아들을 좌우편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옆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좌우에 앉혀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같이 누리고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셨죠?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우리 부활할 거야 그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야구부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은 야구부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20장 24절을 보니까 분이 여겼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먼저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구나 나도 엄마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왜? 니네들과 먼저 그러는 거야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그 욕망이 사실은 꿈틀거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가실 그 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 싶은 이 길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성공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일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권력과 힘을 제자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의 길만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지고 세상을 자신의 손에 놓고 싶은 세상의 길을 간절히 가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말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죽기 직전인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를 재화 사망해서 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던 나의 성공의 길 나의 안정의 길 나의 만족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혹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복주인데 예수님이 믿으면 만사 형통된 데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 티켓을 얻을 수 있대 라는 어떤 그런 우리 만족을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날 부른받은 우리 또한 제자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미 16장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6절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른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치 일치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부르심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 자아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는 자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아의 꿈이 여전히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내가 포기한 것보다 몇 배 아니 몇 십 배는 더 갚아주시겠지 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길을 꿈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 또한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님입니다 주인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종에게는 한 가지 의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할 의지 종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지를 내 삶 안에 담아내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 고백을 바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에 미국 대부호의 집안에서 삼남 1년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청년은 제발 3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여행을 하던 이게 19세기 초니까 세계여행을 하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일에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여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여행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극률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다녀와서 귀국해서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업을 한 이후에 중국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25세 25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쓰던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성경책이 전달되었는데요 성경책 안에는 세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문장은 No reserve 그리고 No retreat No regret 이 세 가지 단어였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세 가지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No reserve라는 단어 이 문장이 썼던 날짜를 보게 됐는데 이 날짜는 보든이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성교단체에 기부한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3세면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았겠죠 근데 그걸 성교단체에 다 성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고백했던 것 No reserve 남겨두지 않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이 글자가 쓰였을 때 그 날짜가 옆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성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아와서 가업을 물려받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보드는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후퇴없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성경책에 그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이집트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후회 없이 라는 단어를 쓰고 병상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드는 남부럽지 않게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회와 권리와 소유를 다 버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남긴 말처럼 남김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25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저하게 되는 여러가지 선택의 문제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인가 그러한 길인가를 우리는 먼저 고려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것이 자신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이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나의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윌리엄 보든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헌신이나 사실은 대가지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택의 순간 늘 일질문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에 묶여있던 자들과 율법의 정제로 인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자육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속주에 물들어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제사장 집안의 사두개인과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닌 자신의 의의 길을 갔던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굽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세우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속하지 않냐고 진리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목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거룩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인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상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옳다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진리인 말씀 그 성경이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디베이트하는 것인데요 토론하는 것인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자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디베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한 3분가량의 영상이었는데요 자신이 동성애 크리스찬이지만 성령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 동성애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꼈을 때는 내가 바로 여성과 키스할 때였다 그때 나는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충만해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거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죠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화평과 기쁨 화평과 기쁨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저희가 될 수 없죠 그 자리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물으려고 해요 아니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려고 하니까 그 말에 반박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이 그 동성애자 크리스찬이 그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사실을 내가 느낀 이 경험의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보다 성경을 더 우선시하면 그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이다 전입가경이죠 점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네가 읽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이 사람은 너희랑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읽는 성경이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는 너희가 읽는 성경이 진짜 바른 성경이지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끝나요 그 짧은 영상 클립이 끝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끓어오는 분뇌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보자마자 주변에 목사님들 계셨거든요 목사님들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게 정말 말이냐 방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감정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정당하게 만드는 그들의 신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정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상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정치적인 영상들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집회들의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능력의 사획자인 것처럼 말하고 스스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의 깊은 진위를 살펴보게 되면 교묘하게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진 어떤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른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굴욕에 기를 수 있고 고난에 기를 수 있고 고통에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오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들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생명의 길로 갑시다 말씀의 진리로 생명의 길로 갑시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1896년에 찰스 셜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책 제목은 In His Step 그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실화가 아니라 창작해낸 소설입니다 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한때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팔에다가 WWJD라는 어떤 그리스여이신 팔찌를 끼고 다닐 만큼 정말 기독교계 안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찰스 셜던 목사님은 그 당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라고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설이지만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의 문제에 섰을 때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하고 그 답에 대해서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끝내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아간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소설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말 내가 선택의 문제에 섰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합당한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머무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길을 가면서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이나 또 주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해요 제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지휘리와 생명의 길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